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2021년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들어서 단 한 건의 트레이드만 진행했는데요. NC의 강윤구를 데려오면서 2022년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내준 트레이드입니다. 강윤구를 데려오는 트레이드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작 강윤구를 데려오는데 2차 4라운드 지명권은 비싼 대가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강윤구의 페이스를 보면 당연한 반응인데요. 저는 살짝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리그에서 가장 약한 불펜을 보유하고 있고 리그에서 가장 약한 좌투수 불펜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김유영, 한승혁, 박재민, 송재영에 이어서 선발로 기용하던 김진우까지 불펜으로 돌려쓰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롯데가 당장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각으로 강윤구가 필요했다기보다 남은 후반기 시즌을 보다 정상적으로 치르는데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윤구가 커리어가 대단한 선수는 아닙니다. 커리어가 좋은 좌투수 불펜이라면 2차 4라운드 지명권으로는 어림없었겠죠. 리그에서 불펜의 몸값, 특히 좌투수 불펜의 몸값은 부르는게 값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강윤구의 평균 자책점 변화입니다. 잘하면 4점 중반, 못할 땐 6점 후반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통산은 5.01입니다. 롯데로 이적해서 커리어 평균치만 해줘도 아니 설사 못한다고 해도 이번 시즌 롯데 좌투수 불펜 요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2차 4라운드 지명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2차 4라운드로 지명될 선수가 누구인지, 그 선수가 프로에서 살아남을지, 살아남아서 1군에 데뷔는 할지, 나중에 주전이 되긴 할지, 스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프가 다 맞아떨어져서 롯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쳐도 그 결과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에 할 수 있구요. 저는 이번 트레이드는 충분히 괜찮은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강윤구가 커리어 평균치만 해줘도 좌투수 불펜 없는 롯데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소 빠르게 1군에 올라왔던 어린 좌투수들이 2군에서 조금 더 담금질을 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2차 4라운드 지명권의 가치를 올려칠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강윤구를 폄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고 부산 사직야구장의 마운드에 오를 강윤구가 앞으로 자라기만을 기대하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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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